자 그러면 오늘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두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1호선이 지나는 제기동역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버블역세권 주택입니다 서울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과 내부순환로도 인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라가는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구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등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대형마트, 구청 등 편의시설과 용두공원, 청계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대문구부터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주택인데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개요부터 좀 알려주시죠 동대문구 용두동이라고 하면 또 청량리까지 해서 같이 한 바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청량리의 재래시장 쪽이 워낙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아주 신흥 부천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두동을 말씀을 드리는데 용두동은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한 4분입니다 이곳은 1호선, 2호선, 우리 신설동역에 가는 신설동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면적은 지금은 29.99인데 실상면적은 41.31로서 15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투룸입니다 방 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인데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신원이 들어와도 좋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못만 들어오면 될 수 있게끔 건물이 지어졌고요 중공이 지금 작년도에 났습니다 10월달에 났는데 매매가는 4억 4천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지금 현재 신설력에서 4분거리라고 했습니다 대로에 지금 있는데 바로 뒤에 이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여기 회사에서 건물을 짓는 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굉장히 성실하게 진단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다세대라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관점으로 놓고 있는데 여기 거의 한 80%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주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분명 13인승으로 갖춰져 있고요 이 투룸이라고 하는데 형은 3가지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실과 또 내지는 양쪽 방이 상당히 크고요 또 그 베란다 쪽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서 옵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상황이고 창문만 열면 또 거실에 있는 문만 열면 지금 현재 65층이나 59층 건물을 짓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관적으로 굉장히 조망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또 화장실도 넓고 또 여기에서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은 주방을 얘기를 하겠죠 이 주방에 대한 부분도 위와 아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창문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성애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깨끗하게 건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서 굉장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도 아주 예쁘게 잘 찍혔죠 그런데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또 감흥이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관부터 아주 눈에 띄는 곳인데 지금 널찍한 주차 공간과 함께 내부 공간 거기다가 수납 공간도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풀옵션으로 준비가 된 투룸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신설동역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입지 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신설동역이면 바로 동대문 옆이죠 동대문 시장에 대한 부분 상인들도 너무 많아서 도보로도 가능하고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데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설동역에는 지금 우이신설역이라든가 2호선을 우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환승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청량리역을 겨냥한다면 청량리역에는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분당선, 경희중앙선, 경강선, KTX, GTX까지 간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동대문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동대문구는 여기가 지금 현재 대형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도 점점 많아질 뿐더러 현재 업무지구라든가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역세권도 있지만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세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이 주변에 서울에 지금 동대문에서부터 동대문에서부터 종로까지의 대학을 놓고 본다면 거의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다달할 수 있게끔 하나의 지금 현재 역세권,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밀집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는 고려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이 바로 옆에 있죠 고려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또 여기 옆에 조금 가면 홍릉의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벌써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쪽에는 또 동대문구 용두동 쪽에는 이렇게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기에 재래시장이 갖춰져 있고 또 이렇게 풍물시장이라든가 양령시장이라든가 또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이렇게 재래시장이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여기에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놓여져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령시장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약재상의 현재 도매시장인데 이 약재 도매시장만 놓고 봐도 거의 한 5만 군데가 넘는 그런 약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개발이 지금 현재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청량리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65층이라든가 59층에 대한 부분이 짓고 있는데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여기 지금 현재 옆에는 지금 현재 용두동의 재건축 또 옆에는 제기동의 재건축 또 한 군데는 청량리의 재건축 개발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의도에 보면 63빌딩이 있죠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올림픽디예로를 지나 보면 아주 반짝반짝거리게 아주 멋진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청량리역 부근에 65층짜리가 5개동이 들어오고 59층짜리가 지금 현재 4개동이 들어오는데 곧 내년이면 아마도 중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현재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는 지금 현재 지저분하고 재래시장 내지는 옛날에 많이 알듯이 588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 구역내가 그게 없어지면서 65층짜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에 청량리역에는 GTX가 지나가죠 GTX는 우리가 모두 보면 서울 시내에서 수도권까지는 20분에서 30분이면 뭐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청량리역에 두 곳이 지금 현재 환승한다는 그런 부분은 대단한 역이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용두동도 같이 어우러서 집가 상승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일단 신설동역 인근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60층이 넘는 정말 높은 건물들이 계속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입지와 호재 자세히 좀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투룸인데 6층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거의 1대 1이라고 보시면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가는 4억 4천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를 3억 9천 하면 임대, 우리가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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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